아 천원우원 감사합니다. 아 첫판 일등 만원천우원 감사합니 야 저 새끼 1등은 내가 해준거 같은데 돈을 왜 저렇게 끼어봤지? 아 만천원천원 만원천원 아 허단이 오늘 좀 벌어둔.. 허단이 오늘 좀 벌은거 같은데? 내가 들은 별풍선만 좀 많은데 오늘 좀 붙어졌어.. 아 만오천원원 감사합니 아 형 근데 저도 나름 1인분 이상형 아 형 근데 저 막.. 박텐때면.. 네 누가 제일 못했어? 누가 제일 못했어? 여기가 제일 제일 어린사람 예? 저요? 인스네 지금부터 인스네 아니 그럼 형 대형형이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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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원천원 넘은것 같다 허단이 안친한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.. 인스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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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친한 상면이나 나를 얘기해야지 오늘부터 친한다는.. 그래야지 관계가 복구가 되지 성환이는 너무 인스라고 생각한다고 계속.. 어디 갈까요? 맞아요 저 인스래요 어디가지? 저 인간 스트레이기 라푸나이 갈까요? 거긴 너무 빡설거 같은데? 여기.. 여기나.. 여기 가자 여기 노란색 노란색 좀 빨리 떨어져서 총먹구 여기나 여기 이렇게 벌려나가지 띄어요? 어 어디 핑으로 갔다 하세요? 노란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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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단이 정직하네.. 역시 호단이가 진짜 정직하다니까? 뭔가요? 어? 그냥 딱.. 가장 못한 사람 꼽는게 확실히 좀 성환이가 보는 눈이 있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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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아무도 없다 근처에 아무도 없어서 그냥 파밍하고 넵 한 대로 가도 될 듯? 아.. 이해온 좀 더 만들게 감사하죠 이찬 인간 쓰레기ymph Hanım 형 전 사람 아니예요 은 남자 으흫 그거 뭐야? 돼지인데요? 호단도 그냥 호단이 또 오늘도 그냥 인간 쓰레인걸 쓰레기인걸 그냥 증명해버렸네 으흐헉 ㅋㅋㅋㅋ 없넣 extent 빨리 성환이한테 미안하다 그래 아니..ài잇 죄송합니다 성환님 이러면서 친해지는거 아니겠습니까? 동진이한테 배웠어요 동진이 동진이한테 욕하세요 와 우리 원이 걸쳤는데? 우리 차를 차구역과요? 이쪽으로 빨리 뛰는게 나을 것 같다 차를 일단 봐봐 일단 도로 뛰어볼게요 파밍하면서 뛰어야 된다고 하나? 너네 그냥 파밍하고 있어봐야 돼? 저 대충 뚜껑이랑 가방은 챙겼어요 총이랑 일단 일단 나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노란색이요? 그럼 저 반대로 가있게요 일로와 일로와 저 원밖으로 가고 거기 주위에 다 털었어요? 아니 빨리 이동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저기 위에 차가 하나 있긴 한데 저게 뭔지 모르겠네 좀 저희가 먹기엔 너무 가난한데요 차를 찾죠 어 레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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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어 빨리 바꿔 들고 갈게요 빨리 이동하자 뭐지 차 방향이 누가 꼬라고? 아냐아냐 그거 랜덤이라서 상관없어 없蹴 그래도 흰 himself 자 그고 가고 있어요 조rog 고구마 놀아 특별한 Chris 그 binnen 뭐야 뭐야 이 앞에 집 터셨어요 형? 아 거의 털었어 털어 털었어 상민이가 털었나봐 털었어 아 형 형 지금 들어가지 않나 가자 호산아 빨리 저기로 네 태워놨어요 아래층에 있어요 형 어 오케이 봤어 뭐야 뭐야 상민이 나오면 바로 가죠 가시죠 지금 간다 호산아 네 어디로 갈까요 빨간빛이야? 이쪽으로 가야되요 이쪽으로 빨리 뛰는게 낫거든 어 어 갈 수 있으려나 일단 가봐 아니면 각하 가도 돼 그럼 일단 그쪽으로 쭉 갈게요 일단 이쪽으로 뛰어 이쪽으로 노란색 네 가난하네 정석이다 아 아 이거 비룸이 별로 없는 차 상관없어 어차피 저기까지만 가고 버릴거니깐 그럼 이거 부스트 아껴야 되죠 아니 가다가 또 차 나오면 다 갈아타면 되지 보구 보구 부족상자 허허 헣헣허헣헣헣 veya 보구 괜찮지 여보 지hand area 멘ин 도심해 아 예 알겠습니다 저기 노란핑으로 일단 가 어 노란핑으로 가 일로 가라 고다라 일로 형 노란핑 형 노란핑 절로 가자 절로 어 왜냐면 저기를 가야 도망도 아무 방향이나 다 갈 수 있을거야 전만 총이 없는거 같아 스페이스랑 대형이 형이랑 성한이 형 고다라 앞 다 비껴 나갈걸 알고 딱 완벽한 운전실이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고다라 너무 완벽해가지고 그냥 고다라 이거 연료통 챙겨놓는게 아 일단 일단 챙겨놔 어차피 여유 공간 많을거 아 차가 아니라 차가 아니라 먹을거 없나 구미린은 먹지 않는다 다 탄거 같은데 바로 이동하시죠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어어 뭐야 누가 쐈어 야 누구야 누구야 형이 쐈죠 아 나 진짜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와아 와 형 진짜 깜짝 놀랐어요 혹시 5탄 필요한 사람 있으세요 5탄 5탄 필요한 사람 형이 5탄 아 진짜요? 그럼 7탄 남은 사람 있어요? 이따가 내려서 드릴게요 아 일단 여기서 여기서 해요? 어 여기 파란색 파란색 노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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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사 노란색 가자 어 레드준 온다 티티티티 야 성원히 진짜 이게 레테리티티 형 저 진짜 웬만큼 해요 웬만큼 해요 어 너 진짜 이런 이런 데 처음 봤어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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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아 형 저 진짜 살면서 차 뒤집혀 본 적이 없어 이렇게 많이 굴러도 안 뒤집혀 야 여기 진짜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 죽었겠다 내리자 내리자 싸울 준비하고 들어가라 동진이의 기분이 옆방뿌렸는데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애들이 있어요 저기 저기 N30 N30 저기 집으로 들어간다 집으로 들어간다 집안으로 하나 들어갔어요 보신 분 아 봤거든 그 거기다 애들 아무것도 없으니까 연막 부리고 도망간거 아니에요 아냐아냐 자 선 진입할게요 들어가기 좀 거시긴 한데 후발대 갑니다 후발대 이거 들어간다고 지금 이미 지금 멍청한 두명이 들어갔어요 아 빨리 들어가 오사나 어 빨리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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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뒷집에 있는거죠 형 둘기절 둘기절 둘기절이라는데 갖다 박쳐 상면이 형 상면이 형 제가 문방할거야 아냐아냐 형 그냥 안사도돼요 형 어? 안죽여도돼요 안와도되긴 해 떡뿌리는데 이거 뭐지 셋기절 어 형 진입하자 진입하자 하나하나하나 나머지 하나 나머지 하나가 여기 집에 있는거 같은데 그러게요 형 제가 집 들어갈게요 어 가자 가자 어 여기 내려가는데가 어디지 여기 어디 나 여기 처음와봐 근데 저도 여기 처음와봐 나 여기 처음와봐 어 잡았어요? 아냐아냐 하나하나 오케이 호산이 사이 어디지? 형 어디죠? 어디서 쏜거지? 형 저 거기 건너간데 있잖아요 거기 서있어 잠깐만 여기 좀 긴장되는데 지금 한 명 남은거잖아 그쵸? 어 한 명 이치영상이 뭐예요? 어딨지? 조심해 바로 그냥 숨어서 쟤 아마 우리랑 이놈 맞바꾸려고 할거 같으니까 기절 아래너를 바로 죽이는 그냥 추악한 놈이야 일단 일단 죽였어요 죽었어요 아래 그 있던 애 어 얘네 그냥 그냥 가만히있다 죽은 애들 죽은 애들 형 어디서 죽었네 어딨지? 진짜? 나 어디서 죽은거지? 나 왜 죽었지? 나 왜 죽었지? 사플이 안된다 아 아 아 아 그냥 저 집에 계속 박혀있는거 같은데요? 그럴 가능성 있지 호상님 시차 어딨지? 나랑 완전 분천데 여기 처음 와봐가지고 그냥 정신이 없네 그 시체 다 털 갔어요? 아이 시체 안 털 nutrit어요 시체 멀, 결뚜 못 ster 2층에 있다 2층에 오오오오화 warrant 저 들어왔어요 아 진짜 별로 먹어봤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! 2층에 있다. 2층에 까비 공대질정 하겠어 근데 저항이 매서운데요 좀 지금 2층 안에 있어요 아직 저게 집 2층이거든요 형 샷거닝이라서 조심해야될 좀 멀리 있는데 원콥나봐 진입할게요 진입하지마 진입할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깥에 있을게요 그냥 못나오게만 쪼여 아 이 D야 그거 진입할까요? 2층에 있어 따로따로 죽을 각각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런수록 밀어붙여볼까? 성하나? 한 명 기절할 각오하고 들어가는게 네 한 명 기절하고 오오 잡았다 오오 잡았다 잘랐스 어딨었스 제가 먹고있어요 오 군용 3레벨 오 뚝대기 2레벨 오케이 좋았스 으쌰 오우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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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누구냐 너네 하이 씨 누구야 저거 다른 사람 있어요? 저 하나 있어요 형 여유있어 형 여유있어 형이 줄게 네 아까 그 물에 있는 시체 드셨나요? 어 물에 있는 시체 먹었어 별로 없어 콩밖에 없어 형 어딨어요? 으쌰 어차피 글로 가야돼 아 그래요? 우리 지금 다음원 이제 슬슬 봐야되거든 서머나 일로와봐 잠시만요 우리 이 집 들어가있자 아 여기 진짜 부자..거지네 으쌰 쓰읍 파밍..파밍이 잘 안되가지고 어 잘 안됐어 형 글로 갈게요 어 일로 형..형 있는지 해봐 까먹어 오예 땡큐 5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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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60발 있어요 개머리판 다 먹어도 돼 성완아 이거 너 먹으라고 주는건가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됐어요 저 이제 풀템 됐어요 렐닷은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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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니다 아 이거 왜이렇게 대용량 안보이냐 이거 아이씨 대용량 허사니 시체 어디같이? 호사 너 시척있냐? 제거 그 아까 그 점프한 형이랑 같이 보던데 거기있어요 제거 설거도 없는데 여기있어 호사 건너편 내려가듯 네네 그쪽 형 방금 본데 거기있어요 거기 아 그거네 SR 소음기 아니에요? 왜 여기도 죽었냐? 몰라요 그냥 거기있는데 갑자기 누가 왔어 심지어 창문도 안 깨졌어요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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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여기서 죽어있어 얘 거기 내려가서 그냥 멍하니 어... 차타고 이동할까요? 가시죠 이제 보고가야돼 보고가자 보고 아이고 아이고 차소리 헛 저거 기름 좀 없지않나 저거 기름 좀 없지않나? 어 어디갔지않나? 우리 갖고온거 그거 연료통 제가 들고있었는데 제가 연료 찾아올게요 제가 아냐아냐 이동할준비야 자 WHAT 가시죠 여기 할꺼야? 너 가고싶은데 가도 될거 같은데 여기...ran 제일 좋은건 그냥 산 위 먹는거 아이 largo 산이 minister 산이...汽산하용 아 배율 없어서 싸움 하기 싫으면 그냥 뭐 니 찍은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고 뭐 그냥 여기로 가시죠 저기 판자촌이잖아요 그쵸? 저기 집? 어 판자촌이야 판자촌 저 판자 밖에 없어 그 약간 처소같은 판자실 밖에 없지 우리 스트리머 없어가지고 저거 미사일 말수도 있다 오케이 오케이 애들 좀 못 걸리면 다 죽는거 어 기름 아껴야겠다 이번에 기름 못 줘 먹으면 뭐 차 못쓰겠는데? 그냥 기름 없으면 차를 버리자 여기 세울게요 여기서 버리고 가자 차 어 없다 아 왜 기름인데? 일단 형이 기린데 야 스쿼트는 가난하다 나와라오 기름 없다 들어가있자 들어가있자 왜 한 한 형 근데 진짜 나가서 지키는게 좋아요 형 나가서 지키는게 좋다고? 네 그냥 집안에 있으면은 오는거 못봐가지고 차라리 밖에서 지키다가 집에 들어가는게 좋을걸요 네 편한대로 해 응 오 오 차 소리 카소리 카소리이다 카소리 자영차? 온다 온다 지나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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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간거 순 지나간거 순 지나간대로 오 손다 전투민족이야 어그로 졸라 네 네 형 뭐 부서고 도망치겠죠? 이쪽으로 나오겠죠 이제 아 이거 너무 빨리 죽으니까 심심하네 하하 아니 진짜 어이없이 죽어 아 좀 어이없이 죽어가지고 어? 보급 바로 앞에 떨어지는데 형? N15 방향에 아 저기서 쏜다 형 그리고 저기 345 W 형 딱 보급 먹어요 수 나이스요 수 나이스요 수 나이스요 오케이 오우 덤비면 안되겠다 아 아깝다 보급각이었는데 345에 애들 언덕에서 겁나 쬐고 있는데 머리가 막 일어섰다니 우리 이거 상민이 형 벙벙하지? 어 나 봤어 나 그냥 상대 안해줄게 2배율 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싸우면 안될거 같은데 쟤네 8배율인데 이거 바퀴 터졌어요 저기거 아 이게 사이가 들면 이게 귀찮단 말이야 어차피 원 봐야돼 이거 원 안인데 나이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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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자동차로 올라간 애들인가 차온다 왼쪽 온다 SW 쟤네 잡고 4배율 와버려요 죽겨 죽겨 한명 한명 기절 다운다운다운 다운다운다운 얘는 뭐냐 차에서 느린 애들인가 모르겠어요 아 얘 그냥 걸어 계속 저격 조심 파밍 파밍 했어요? 먹을거있어요? 여기 아까 부급상자 떨어진거 여려봐 쟤 젠구팔 대형이형이랑 성한이요 7탄있는사람있어요? 7탄없어 나 이제 5탄도 간단하다 성한이도 없어? 7탄? 네 7탄없어요 큰일인데 어디서 쏘는거야 이거 아 이거 산위네 NW330방향에 차 올라가요 어 뭐야 싸싸싸싸 내가 볼게 들어가 들어가 집 들어가 집 들어가야 돼 이거 들어가시죠 시간 벌자 시간 벌자 어차피 이거 원 좋아서 쟤네 싸우면서 내려와야 돼 드링크 마흔사람있나요? 어 에너지 드링크 6개 드링크를 누가 쓰나 먹었지? 아까? 저하나먹었어요 지금 쓰나있어? 네 상민아 이거 내가 SR송비 드링크 형이 하나 하나줄게 아였지 드링크 드링크 됐어요 상민이형이 주셨어요 자기장 개 쟌다 또 1등가? 사내했던 애들이 안보이네 사내했던 애들이 안보이네 구급금 먹으러 간거 아닐까요? 흠 사내했던 애들이 슬슬 내려오잖아 오우 오우 개무섭다 총 쏘는거 오우 비터지는거 봐 저렇게 총 맞으면 진짜 죽지 않아요? 나무집이라서 관통하나? 많이 아프겠지 오씨 총 쏘는 소리가 무서운 너무 무섭게 쏘는데 저 형들 저거 미필이죠 당연히 야 원 지금 또 좋거든? 얘들아 이제 싸울거 준비해야돼 원 또 좋아 와 원 미쳤다 NW 방향이 있어 이거 1등이다 1등 내려온다 산에 있던 애들 내려와요 NW 방향 야 킹성완아 깝치면 안돼 이제 알겠습니다 배율이 없어서 지금 깝치면 안된다고 배율 저 하나 있어요 4배율 남는거 있어요 남는거 쟤 100% 8배야 4배율 하나 버렸어 너 먹어 나 있어 나도 4배율 성완이 먹어라 8배라서 안 깝치는거야 쟤네 NW 330 애들 3명 왜 안맞아? 원판 1등각 인정 헤드가 안맞네 샷바리 샷밤 헤드가 안맞네 샷 cliffs 야 스물세명 살았어 얘들아 우리 사려야된다고 총 9분명만 잡으면 돼 언덕에 오는 놈들은 죽여버려 쟤네들은 묵수해야돼 그 땅에 기어다니는 어떻게 됐어 아 그거 죽었어 걔 쟤있다 나무 뒤에 있다 어디 나무야? 그 바로 뒤에 나무? 안 맞는 각에서 맞던데 여긴가? 나한테 쏠 수 있는 각이 이쪽인데 나무 왼쪽에 있어요 어디 방향인데? 저기요 NW? NW에 있다고? 큰 나무말고 작은 나무 저기있다 봤어 한 명 뛴다 야 N뜨 N방향으로 N방향 나무로 갔거든 한 명 뛰어야될 것 같애 나오겠 왜 안나오냐 얘 이미 뛴거 아니에요? 아니겠 뛰었으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 뭐 나쁘지 않은데? 킵반 킵반 오오 형 AK 쓰는거에요? 어 AK 좋아요? 아니 둘 총이 없어가지고 AK 나쁘지 않아 아 경기지역에서 죽었나본데 오멜이 총알 많으신 분? 나 열한 발 너 몇 발 있어? 저 육십 발이요 이 집 땅값 미쳤다 형이 좀 나눠줄게 네 일로 들어와 감사합니다 형도 몇 발 없어서 그냥 갑작스럽게 마주해가지고 오 긴장된다 3 11 빼기 3하면 몇 10 빼기 3하면 10 조용해봐 조용해봐 네 어? 거기서 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제가 맞았습니다 시원해 어 얘들아 원 준다 네 보고있어요 오 긴장된다 방금 풀 밟는 소리났네 방금 풀 밟는 소리났네 방금 풀 밟는 소리났네 우리까지 셋인데 쟤네 쟤네 싸울때 나가는게 제일 좋은데 싸움 붙여놓고 어차피 1분이 있으니까 쟤네가 우리 위치는 100% 아니까 쟤네가 쟤들 다 나무 뒤에 숨어있어가지고 지금 다 엎드려있거나 연막탄 있냐 우리? 예 저 7개 있어요 연막탄 좀 깔아 쓸쓸 까 이제 안 나가네 막 사방에 다 깔 그냥 연막탄 하하하하 연막탄 아우 연막탄 너무 많은데 성환이 다 깔았어요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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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야돼 제네 해초 해초 이산네 경기 어 수 하아 진짜 있다 한 번 기절 왼쪽에 있었어요 상매했데 왼쪽 상매했데 왼쪽? 하나 다운? 지절은 냅두는게 좋을 것 같아 옆에 옆에 형 상면용 성화님 죽은데 있었어 어딘지 모르겠다 어디지? 성화님 죽은데 그 성화님이 죽인데 자 태하다 내 형이 형 보시는데인것 같아 근데 어딘지 안 보여 아직 두명 남았어 1대2에요 오오 옸 기절이다 하나 스쿼드옷? 스쿼드구나 1 스쿼드 5지는데요? 0킬 1등이 이거구나 처음에 Learning 상민아 너랑 나랑 참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형 만났을 때부터 궁합이 맞는 걸 알았다니까요